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천대협 대법관과 이하 3인의 대법관은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세상이 반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150g 종이에 인쇄된 사전투표준은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100g의 종이 위에서 단정시 프린트물로 출력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비정상을 현재로서는 정상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그런 평가입니다. 대법관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잘못된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망가뜨리고 자신과 가족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0g짜리 인쇄된 사전투표지 4만여장을 앞으로 어떻게 변호할 생각입니까? 정상은 100g에 프린트되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한 것은 150g짜리에 인쇄된 사전투표지 4만여장을 어떻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입니까?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3.15 부정선거법 훨씬 더 사악한 짓을 범한 이를 자백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1960년이죠. 사전투표함이 이미 40%로 미리 만든 사전투표를 집어넣었습니다. 사활 사전투표입니다. 이번에 법원 제출용 사전투표함은 거의 전부를 인쇄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웠습니다. 최소 보더라도 한 70%, 최대한 100%의 위조투표지를 이번에 재금표에서 샌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정권이 100번이고 무너져야 할 정도로 정말 초초초 대형사건입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선관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마 지금 정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리에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인쇄 전문가들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이 두께가 두꺼우면 중국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동 H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같은 평양 무게라도 국산 종이보다도 중국 종이가 더 두껍습니다. 중국의 인쇄 상황을 상당히 정확히 아는 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동 H님은 한국의 100g 모조지와 중국의 100g 모조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국의 100g 모조지는 한국의 150g 모조지와 같습니다. 여러 추측에 의하면 중국에서 작업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인쇄 전문가가 제시했습니다. 선관위의 규정이나 국역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든 사전 투표지든 100g 모조지, 100g 백상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금표 현장에서 사전 투표지는 150g의 빳빳한 그런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금시에 덜 길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150g을 사용했을까? 송동 H님의 의견은 바로 한국의 100g 모조지는 중국에서는 150g 모조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중국의 100g 모조지는 한국의 150g 모조지와 같다. 중국 종이는 한국 종이보다 두텁다. 이 점이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투표용지 인쇄를 부탁한 그런 업무를 보는 관계자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경 H님도 귀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면 100장씩 한 칸에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80장, 어떤 경우는 70장 정도 모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관인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경 H님의 의견입니다. 개표기의 여러 에러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투표 분류기 한 칸에 100장 개수가 되면 센스가 감지를 해서 신호가 켜지고 100장 한 묶음씩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금표에서는 100장이 아니라 80장 안팎의 개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차여야 되는데 80장 정도가 한 칸이 차버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반드시 100장 개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투표 분류기는 개수로 카운터에서 후보별로 100장 한 묶음씩 세는 것이 아니고 한 칸의 부피, 즉 두께와 무게에 의해서 센서가 감지를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양 100g의 구격과 두께라야 100장씩 개수가 대개 개표 분류기가 센서가 아마 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50g 무게의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100장을 세지 못하고 80장, 70장에서 80장이 되어도 100g 평양의 정상투표자 100장과 비슷한 두께의 무기로 인식해서 개수가 틀린 묶음이 나오게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재금표 현장에서 여러분의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100장이 들어가야 한 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장이나 80장이 들어가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를 잘 아는 이경희 H님이 주신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고착이 된 겁니다. 150g 모조지를 바로 사전투표의 인쇄용으로 사용했다. 인쇄도 위조지만 150g도 위조다.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홍익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5년간 대기업, 공기업 등 현장 옵셋 인쇄기에서 제작부터 편집까지 출판 인쇄업을 두루 경험한 업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경험자입니다. 100g짜리보다도 150g짜리가 인쇄기를 빨리 돌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두꺼울수록 인쇄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주를 받은 인쇄업자 측들은 큰 생각 없이 150g짜리 종이를 투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업계 관행상 이것을 미뤄보면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한국 이외의 곳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적어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죠. 결국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 작업이 마쳐져서 법원에 정거 보전으로 투표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이 모든 업무를 마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했고 여러분도 일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된지 않습니까. 꼼꼼히 또 챙기지도 못하고. 지금쯤은 이런 아주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해도 별반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경 H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린트는 종이의 형량이 좀 평양이 좀 낮아도 프린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출력물 같은 경우는. 그러나 낮장으로 매엽 인쇄를 할 때면 종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인쇄기에서 걸림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이 평양이 더 나가는 빳빳한 종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적도 전문가의 지적도 상당히 유능하네요. 그러니까 인쇄를 마구 해야 되는데 두꺼운 종이일수록 인쇄를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얇은 종이를 사용했을 때는 인쇄에서 걸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150g을 사용하게 됐는데 150g의 모조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결국 발각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도 작업 편리성이나 편의성을 더 우선시해 가지고 그렇게 빳빳한 종이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 결국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빼박정거. 어떻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 바로 그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건표 현장에서 확보된 150g의 모조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약 4만장 정도가 현재 봉인되어서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150g의 모조지를 쓴 겁니다. 100g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의견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주동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의 심적 상황이 어떨지, 또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대법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 어떤 심적 상태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게 되면 정말 더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중요한 정언은 중국 종이는 한국 종이보다 두껍다. 한국에서 100g 모조지는 대개 중국의 인쇄업계에서는 150g의 모조지도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에서 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단서이자 실마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집단지성, 저의 지식이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대해주셔서 나라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검찰이 해야 될 일, 또 선관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빼박 증거입니다. 150g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4만여장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